이스라엘 왕 사울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왕 사울 하면 나쁜 이미지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빴나 악했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이제 그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의 대답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자기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집화고 또 베냐민 집화 중에서도 자기 가정은 가장 미약한데 어떻게 내가 우리 집안이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겸손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라고 겸손히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세 있고 또 부유한 가문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에서 가축 얼마를 잃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3일 동안이나 그 양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치스럽지도 않았고 또 책임감도 아주 강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으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사울은 숨어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못 나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의 외모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다 그랬고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키 크고 우리 자매들은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거기다가 이제 왕까지 되었으니까 사무엘도 그것을 인정해서 여호와의 택하신 자여 모든 백성 중에 그와 비길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즐기신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베냐민 집화 그 조그만 집화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야야 너 사울 알아 사울? 사울 이름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한 건 모르겠는데 나 처음 듣는데 얘기한 누구야?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냥 가서 한 대 꽉 쥐어받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잠잠하였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울은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왕권을 자기 힘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권위의 확립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이실 때가 됐습니다 암몬 군대가 이제 요단강 동쪽 있는 이 길레안 야베스성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공을 드리고 평화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잔인한 왕몬왕이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래가지고 밭에서 이제 소를 몰고 있던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상 11장 12,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 기회가 왔어요 복수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수의 기회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13절을 보면 사울이 가로대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으미라 오늘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사울은 자기가 그 영예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14장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합과 암몬자손과 애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멜락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했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뿌리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렘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 섬기기를 그쳤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믿음 좋았다고 지금도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부르신 물 입었을 때는 어땠어요 겸손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공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사울의 길로 넘어갈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가정이 평탄하고 은행 잔고도 두둑하면 그러면 어느새 사울이 돼 있어요 다 자기가 잘나서 된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서 더욱 주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고룩함을 이루는데 만사가 잘되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하는데 교만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성결하지가 못해요 누가 그렇다고요? 옆집 사울 아저씨가요? 아니요 내가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신접한 자들 그들을 처리하는 데 아주 큰 열심을 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개명에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차라리 들어내놓고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아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아니 하나님 믿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선하게 사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여러분 한국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하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저것 부응회도 하고 행사는 열심히 하는데 각종 프로그램들은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주 막 부응을 시키는데 개독교로 만든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곡회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이 더럽힘을 받고 진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교인 수가 한 3천여 명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면 큰 교회죠 아주 성공한 목회겠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 지옥에 앉아있는 것 같다고 통탄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정결케 하고 복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다 준비가 돼서 불렀습니까 아니죠 다윗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자 어느 날 양치는 목동 다윗을 찾는 한 노인이 왔습니다 아 만나보니까 누구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이 목동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더니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뭘 의미해요 왕으로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무릎을 꿇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다윗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아니 이게 뭐지 지금 내가 왕이 되는 거야 기쁨이 넘치고 새로운 야망과 미래가 펼쳐지는 것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다윗을 왕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로 이끄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질투에 불타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휙 휙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창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비수가 날아오는 것이에요 그 창은 사람들의 수근거림일 수도 있고요 나를 무시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기사 보셨죠 자기를 무시했다고 토막살인을 한 그 30대 청년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렇게 악하고 죽일 사람입니까 그렇게 못된 그런 악한 정말 멸종되어야 될 그런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나 나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말이지 나보다 나이도 어린 녀석이 말이지 나를 몰라보고 말이야 아니 무슨 일을 추진하려면 의논을 좀 하고 해야지 난 허수아비야 날 무시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허수하는데 반응들이 왜 저 모양이야 참 참기 힘들죠 여러분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참 그때 이 겸손과 온유를 갖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막 창이 날아오는 거예요 또 믿었던 동료들에게 배신일 수도 있고요 억울하게 내 돈 떼먹은 그런 일일 수도 있고 계속 성가시게 만드는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자꾸 창을 던지고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견디기 힘드십니까 잠이 안 오죠 한숨이 나오죠 창에 맞은 사람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그의 얼굴은 좋지 못한 감정들로 짙게 그늘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휙휙 창들이 날아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게 창이 날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창을 집어서 곧장 되돌려 던지지 않겠습니까 금세 되받아치죠 그리고 그 창을 되돌려 던지는 그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당신은 용맹스럽습니다 아 당신은 역시 정의의 편이군요 아 당신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와 당신은 함부로 볼 수 없는 강한 사람이네요 오 당신은 잘못된 주장을 아주 간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역시 왕의 후보자입니다 당신은 사울왕의 대를 이을 왕입니다 그리고 즉위한 지 한 10년쯤 뒤에는 아마 온 땅에서 가장 놀라운 기술로 창 던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그때쯤 되면 사울처럼 아주 미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았습니다 되갚아주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자꾸 창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상처가 났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인내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도록 합시다 여기 이 사울의 가장 큰 취약점은 무엇이었는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결국 모든 일을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욕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일본에도 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해피엔딩으로 맞췄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그분을 흉보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 그분이 참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초창기일입니다 세미나를 시작한 지 하루 바로 전날 저녁에 말씀을 제가 맞췄어요 그리고 아침에 식당에서 딱 만났어요 그랬는데 딱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흥 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아니 그래서 날 못 봤나? 그래서 제가 식사 도중에 계속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그런데 흥 흥 그냥 아주 시큰둥한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아니 왜 그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날 제가 스태프들을 소개할 때 그분을 빼버린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치바에 도쿄에도 센터가 있고 또 히로시마라든지 여러 지역들의 센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히로시마 쪽은 잘 그때 초창기라 이제 처음 사람들이 접촉되고 그래가지고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제가 그분을 소개를 안 해준 거예요 이분이 이 세미나를 이제 막 이렇게 주관하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를 칭찬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서 삐져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세미나가 마치기 전에 이제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저의 약점이 이것입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갖긴 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있으신 훌륭한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의 수고를 다 몰라줘서 혹시 속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칭찬해 줬는데 혹시 여러분만 쏙 빼버렸나요 다른 사람과는 다 악수하고 인사했는데 혹 제가 인사를 안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다 못 챙깁니다 흥 하고 고개 돌려버리지 말고 이해해 주세요 자 근데 꼭 저와의 여러분만의 관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공로를 몰라 주십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나를 몰라줘? 바로 이 사울을 비참하게 만든 것이 바로 자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질투심이었죠 이 사울은 옳은 것과 잘못된 것 옳은 것과 그른 일에 대한 이 사울의 표준은 사람들의 칭찬에 의해서 좌우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좀 배웁시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을 포기하고 우리가 무시당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기로 결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나쁜 이미지로 그려진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질투, 명예욕, 자기에 대한 사랑, 열등감이 가져온 그 결과들 자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 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쁜, 아니 그보다 더 나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의 사울을 보고 계십니다 사울은 우리의 핏줄 속에, 우리의 골수에, 우리의 심장에 살과 근육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울 왕의 뒤를 이을 후보자들 계십니까? 아니 이미 사울 왕이 된 분들 계십니까? 사울은 어떻게 돼야 하는가? 사울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는 멸종되어야 합니다 그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안에 있는 이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제2의 사울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려내기 위해서 칼을 드셨습니다 그 수술은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환자를 거의 죽게 할 만큼 무자비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윗 속에 있는 속사람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칼은 실제 사울이었습니다 겉사람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사울이 이룬 유일한 성공은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칼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울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그 사람만 안 보이면 살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쉽지요 그것이 남의 이야기일 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형제님에게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은 쉬워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은 수술대 위에서 지금 이 수술받고 있는 정말 무자비한 수술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게 이르러 온 고통, 그 괴로움, 그 답답함, 그 억울함 이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굴 안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동굴이 어떤 곳이에요? 따뜻하고 따뜻하고 아늑하고 포근한 그런 곳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동굴은 사기를 북독교에 좋은 곳이 아니에요 습하죠 물이 똑똑 떨어지죠 어둡고 춥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멀리서 개들이 사냥감을 쫓아서 캉캉캉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이 다윗은 양치길 때보다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에겐 수금도 없어요 태양도 없어요 양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냥감이 된 이 사람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물로 음표를 그리고 고난으로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참 이 고통이 나온 것은 참으로 묘합니다 이 슬픔에 빠진 다윗 이 다윗이 바로 그 동굴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송 작가가 된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깨진 마음들을 위한 가장 큰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지만 어떤 노래들은 피가 얼어붙을 만큼 처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다윗이 되기로 결심하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경험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되어서 시원산에서 영원히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왕궁 안에 이스라엘에 숨겨진 7천인이 있었듯이 타락하고 배도한 왕궁 안에 요나단을 두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러십니까 이 바보 같은 요나단아 너도 창을 던져 요나단은 다윗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참 바보 같죠 자 여러분들은 이 요나단 같은 분들이죠 요나단 같은 여러분들이시여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단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울의 궁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있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진리를 소유하고 내가 그 진리를 외치다가 죽든지 살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리를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가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훌륭한 설교자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거기로 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재개로 모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소망은 이 복음사역을 속히 마치고 예수께서 속히 제림하시는 것 뿐입니다 이 진리를 똑바로 전하는 사람 있으면 제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밀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동굴 속에 숨어다니면서 진리 때문에 뭉친 그 자신의 동료들을 보면서 외친 고백입니다 진리로 모인 백성은 혈연관계를 능가합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과감성은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다윗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따르면 자기가 포기해야 할 것 굴복해야 될 것을 압니다 이 진리를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달려들 것을 압니다 이 진리를 따르면 세상에서 잘되기는 다 틀렸습니다 고생길에 화납니다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있고 성령의 호소를 듣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내가 언젠가는 진리를 따르겠지 내가 언젠가는 다윗이 되겠지 언젠가는 언젠가는 지금은 말고 언젠가는 되겠지 되긴 뭐가 돼요 아니 되긴 될 겁니다 아마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호소가 있을 때 그때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결단해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기에 열중한 나머지 이 나라의 방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블레스의 사람들이 그 무방비 상태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중심부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똑같아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단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공격하는 동안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이방신과 세속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저크리스도의 음료인 천주교회의 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신자들을 머리수당 얼마씩 해가지고 교회를 사고 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사교클럽이 되었어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세상 어디보다도 계급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못 배우고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따돌림받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 빽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어떤 교회는 엘리트들만 가야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면서도 지도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들을 신뢰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권위를 되풀여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권위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복종에 대해서 자꾸 연설을 하는 왕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두려움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지도자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들이면 어떡하지 않은 그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고 교회 연합을 깨트린다고 비난하죠 그래서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름 있는 목사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교단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어떤 특별한 지도자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지도자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던 중세 천주교의 형태 아닙니까 천주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습니다 개신교도 그렇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전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중세기 이단 박멸하듯이 무차별 칼질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 거짓과 비진리에서 분열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 숭배와 이교 의식들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분열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길에서 분열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만사 형통된다는 그런 가머니설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술술 잘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당장 고난이 와요 당장 핍박이 오고 당장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세속과 안의를 추구하는 교회의 가르침에서 분열되고 또 분열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하십시오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진리로 연합하십시오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연합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구하라 우리의 평판과 명예가 땅에 떨어질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평과 안전을 외칠 때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루토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진리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맨 먼저 한 일은 뭐예요 교황권의 오류를 폭로하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습니다 잘못된 오류를 폭로하고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죽일 사람 된 겁니다 기도니 불의심을 받고 맨 처음 뭘 했습니까 바할 신상을 찍었어요 미디안인과 동방족속들이 천막을 치고 다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면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산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현대교회의 이방교리가 들어와서 같이 삽니다 참 진리를 다 약탈해 가니까 백성들이 굶주려 죽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운전할 때 이 기독교 방송의 설교를 들어봅니다 라디오에 이제 맞춰가지고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저런 양식을 먹고 영혼들이 어떻게 사나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뭐라고 깨워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지금 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어요 백성들을 눈을 멀게 하고 있어요 손목사 교만하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모든 목사님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적인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명, 죄에 대한 승리,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이야기하면 극단이 되고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보고 극단이다 저거 듣지 마라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적이 이단이야 그러면 누가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진리보고 어둠이다 그러면 누가 어둠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타협하지 않은 순수하고 순결한 복음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연락을 줍니다 참 외로웠는데 힘을 얻습니다 라면서 연락을 줘요 신학대에서 강의도 하는 어느 목사님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온 세계로 나가서 이 복음을 부르짖고 싶습니다 나는 진리의 목숨 걸었습니다 성경대로만 믿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장로교회 총회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각 교단 총회장들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한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그런 위치 때문에 마치 니고대모처럼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 질문들을 하면서 탐구했던 그런 목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만난 총회장은 지난 수년 동안 저희 월간제를 받아오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고 또 그래서 교단 목회장 총회 수련회가 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해주기로 그때 그 집회를 해주기를 부탁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를 초청하면 아주 후폭풍이 클 건데요 그러면 이제 비난과 핍박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될 텐데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지금 이제 70세가 넘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평판보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설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참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고 온 몸에 전율이 일어남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30년이 넘게 신앙했지만 이런 생명의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30년을 목회한 후에야 진리를 발견하셨다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으면 지켜야죠 그러면서 교단에서 탈퇴해서 독립교회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동료 목사들에게 진리라면 전통을 버리고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용기로 전진하고 있어요 뭐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한 분은 이분이 이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목사님 저는 20년 이상 불교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공부했으나 지금에서야 참된 주님을 알게 된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면서 주님의 큰 사랑을 느끼며 회개의 눈물과 감동과 함께 제 마음의 전율을 느낍니다 목사님께 이 마음을 전하고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터넷에 글을 남깁니다 이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터넷에 글을 남긴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 분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전해오는 이런 감동적을 다 이야기하자면 정말 밤을 새워도 뭐 끝이 없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이제 저희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요즘 매우 깊은 늪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켜댑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생에 있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이분의 이 고백이 이분만의 고백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고백, 이런 갈등, 이런 괴로움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나를 붙잡고 있는 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생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갈급하시죠 진리를 찾고 계시죠 이렇게 고백하고 힘들어했던 분이 저희가 발행한 책자들 또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또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보내주신 책자들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내 삶에 무엇이 문제 있는지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승리를 지금 매일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되지 않는 복음 진리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끝마치고자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또 아 그거 옳은 거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진리를 듣고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지금 평생 믿고 가르쳐 왔던 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이 진리를 계속 연구하고 듣고 하면서 그 정신적으로 얼마나 그 고뇌가 깊었던지 그냥 2주 동안 알아 누웠다고 해요 이런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저도 이 진리를 처음 깨달았을 때 이런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주, 하와이, 인도네시아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2억 5천만 인구 중에서 90%가 무슬림입니다 이들에게 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저희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책들을 번역하고 또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파리 파리에는 지금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인 매거진에 광고를 하고 있고요 일본, 미국, 중국 전 세계에서 이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말 엄청나서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중국의 기독교회를 망쳐놓은 게 한국입니다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니까, 재밌기 때문에 춤추고 두드리고 방언으로 이 불을 짓고 거짓 성령의 역사가 판을 치는 한국 교회들처럼 똑같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여자 문제가 있는 것이 어쩜 그렇게 한국 교화가 그렇게 닮았는지 제가 중국의 모든 지하교회까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중국의 사역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며칠을 고생하고 다시 나와서 또 전도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어떤 자유로운 나라의 환경이 아니에요 그들과 한 3일만 함께 다녀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다니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입니다 중국이 지금 거대하게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몇 대도시들만 그렇죠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면 한국의 한 정말 한 50, 60년대 그런 곳이 대부분입니다 위생 개념도 별로 없고요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요 전도를 하고 다른 도시로 갈 때는 24시간, 48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고 그나마 기차는 양반이에요 덜컹거리는 버스를 하루 종일 한번 타보세요 비포장기를 덮을 이불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다니다 보니 실제로 설교를 하다가 피를 토하게 닿아 목숨보다 진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 공안에서 저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지도자 4명이 붙잡혀서 10년, 9년, 7년 성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목은 불법이죠 이제 종교 책자들, 진리를 전하는 책자들을 뿌린 것은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한 책자들을 뿌리는 것은 불법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잡혔어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군을 뿌렸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중국에서는 최근에 시진핑이 중국 종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더 강화하고 더 단속을 한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아무튼 저희 지도자 4명이 붙잡혀서 그렇게 10년형, 9년형, 7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간 지 벌써 한 6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들을 빼주실까 그렇게 저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핵심 지도자 4명이 붙잡혀 갔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와 중국 총책임자들이 다 잡혀갔는데 그러면 이제 망해야 되는데 무너져야 되는데 목자 잃은 양태처럼 다 흩어져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6년이 지난 지금 중국 SOC TV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도자들이 잡혀가자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이곳이 진리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구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부응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6년 전보다 지도자들이 있을 때보다 지도자들이 다 감옥에 간 지금 수십 배 수백 배 더 부응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간 결과로 손개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가서 한국도 중국처럼 그렇게 부응이 일어날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 좀 잡아가주세요 저 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사역은 누구의 지도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는 자들의 수는 늘어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진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납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심령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한 사람이 3개월 동안 2천명 침례를 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광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침례 요한 시대 이후로 우리가 꿈꿔왔던 모습 아닙니까 단순히 그냥 수첩 팽창과 몰려다니는 군중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는 관심이 없어요 전 감옥에 가고 싶다니까요 제가 감옥에 가서 그런 부흥이 있다면 제가 감옥에 가고 싶다니까요 그 사람들 침례받으면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줄을 섭니다 왜? 진리가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진리가 사람들을 예수께 굴복시키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전도자가 되어서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이런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도시대 이후로 꿈꿔왔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사역자들 중에 석박사하기는커녕 신학대를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 일을 안 하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조차도 재림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감격적인 밤중 소리를 외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재림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전해 보지 못한 큰 부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일할 때입니다 이 세상 끝이 멀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좋은 평판을 얻고 교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임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마지막 시대에 꼭 전해져야 하는 바로 그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마치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마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자리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확신은 만들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면서 똑똑히 보게 되는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저희 선교센터에서 우리 사역하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으십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사역자들이 아니요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돌아가고 싶은 때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거기에다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태어난 게 이렇게 감사한 적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 온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일을 하고 여러분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재림의 가장 큰 징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사람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사람이 준비되고 뒷사람이 준비되고 있는데 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온갖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육체의 본성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서 사울이 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다윗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져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한 게 있습니다 물론 회개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회개를 한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10편 32편과 51편을 지어서 모든 백성들이 부르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게 해서 먼 후세대까지 자기의 타락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도록 했습니다 자기의 범죄, 자기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한 용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슬픈 역사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참 다윗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다윗처럼 행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907년 1월 6일 기생과 활락의 도시에 있어서 일어난 이 평양 대부흥 그 평양 대부흥은 한쪽 눈이 어두운 이 길손주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강단에 올라가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분께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1년 전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친구의 아내를 대신해서 재산을 정리해 주다가 100달러 정도를 챙겼다는 거예요 그의 그 눈물 섞인 고백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저녁 집회가 끝난 뒤에도 새벽 2시까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물결이 일주일 내내 회개가 시작한 겁니다 당시 런던 타임즈는 마치 밖으로부터 뭔가 물밑든 밀려드는 강력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한 듯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한 부응의 물결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회개와 겸손을 일으키십니까? 거기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죠 대개 사람들은 우리의 자기의 잘못을 지적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자기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것저것 핑계를 댑니다 아니면 당신은 얼마나 잘났습니까? 라고 공격적으로 변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변호하고 어떻게든 합리화하려는 사람입니까? 누군가 나의 죄를 구할 때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한 점을 권면할 때 다위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나단의 소리에 즉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겸손이 있으십니까? 전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사람들이 저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고 저는 그것을 감사하고 겸손하게 받을 줄 아는 그런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높은 담장이 없고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기름붐을 받은 자였어요 키도 컸죠? 잘생겼죠? 누구나 그를 좋아했습니다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사기 없는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었고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설교도 잘했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죽일 계획을 꾸미고 심지어는 마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한테 이 사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으로 깨어진 그릇을 찾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자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이라고 부르짖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았지만 미쳐버린 사람들 유감스럽게도 이런 사람들은 넘치도록 있는데 깨어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사람은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끝까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그 반역을 진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몰랐을까요? 부모보다 더 자식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개월, 수년 전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막지 않았어요 막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윗이 단지 사울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사울이 되면 압살롬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되어서 창을 던질까? 어느 날 압살롬이 해불원에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창을 던져라! 반역을 진압해라! 전쟁을 선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시기 원한다면 나는 성을 떠나겠다 왕은 한밤중에 성 밖으로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로 결정했다니까요 기꺼이 고통을 당하기로 결정했다니까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한 전부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울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울처럼 되는 것은 아주 쉬워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내 안에 사울이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린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두려운 질문을 우리가 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호가 마칠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끝날 때가 이르렀습니다 본양에 이를 날이 가까웠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문밖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누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인가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개시옥까지 줄줄 꿰고 있는데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 박사인데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남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론으로는 완벽한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그리스도의 자아이생 이타적 생활을 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시간 기도하고 10시간 말씀 보고 성경 백독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인데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한 번의 파도에 쓰러지고 마는 그런 모래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마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깨어진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기꺼이 낮은 대처할 줄 아는 사람 진리의 횃불을 들고 꺼뜨리지 않고 활활 불태울 사람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그 파통을 들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꼴이 날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바랍니다